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늘 법사위 등 상임위가 잇따라 열립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추가 증인 채택 절차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나와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법사위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따져묻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경원의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면서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차 탄핵청원 청문회는 위헌 꼼슬하며 청문회 자체를 부정하며 증인들의 출석 거부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위원 원내대표는 김 여사 수사 등에 임하는 검찰의 태도가 한심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이 알아서 기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모양 이 꼴이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확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일정 등 의사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 원내대표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와 세제 개편 등 민생 관련 논의를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면서 한쪽이 억지와 목리를 부리는데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 상황도 살펴보죠. 어제 국민의힘 충청권 합동연설회 청중석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대한 후폭풍 좀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청중석에서는 배신자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경호원들이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한 후보 지지자들과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한 후보는 오전 라디오에 나와 원희룡 후보 측 지지자가 사전에 계획하고 난동 피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같은 당으로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후보 측은 몸싸움 당사자가 자신의 지지자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전에 없던 팬클럽 행태가 당에 유입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화살을 한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SNS를 통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의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했고 윤상현 후보도 분열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만든 한 원 후보는 공멸의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후보는 오늘 밤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는데요.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댓글팀 등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 야당도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중대범죄라며 수사를 통해 특검을 통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후보는 오늘 특별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고요. 김두관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